자, 오늘 2호입니다. 오늘 2호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를 아, 무슨 광고야? 안성의 담임 광고를 보고 가실게요. 안성의 담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데 광고를 하는 거야? 무료 관계죠. 봄철 맞이 묶음 상품을 준비했다고 해서 잠시 무료 광고를 사랑해 다음은 광고. 구분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걸로 묶음을 준비했어요. 봄을 딱 맞이해서 저희가 봄맞이 묶음 멤버 할인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중요한 건 뭐냐면 가디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이런 연장들이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쉽게 정화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파트너야. 모두의 가득 파트너 안성의 담임. 좀 더 정원에 나가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정원 생활, 가디닝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디 댓글에 담아놓을까요? 어디 상품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획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정원 친구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안성의 담임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그 링크를 제가 손쉽게 여기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의 정원. 여기서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갑시다. 고!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을 짓을 때 집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좀 더 재미난 정원 조금 더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현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집을 짓기 전에 건축가한테 먼저 안 가고 정원사 이호한테 먼저 온 사연입니다. 오는 현장은 겨울에 제가 드론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집이 한 채 이렇게 이치해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호수의 되게 면에 있는 집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크기 땅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땅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아시겠죠? 아 도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향이 되게 좋은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나눠놔서 활용하고 계신데 이번에 목표는 여기에다가 집을 저희가 세 채를 안 칠 것인데 하긴 한데 정원은 이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정원처럼 이쪽 정원 디자인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 개의 모델을 제가 만들었는지 모델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닦고요. 그렇죠? 닦고 여기가 도로였고요. 여기가 지금 호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뷰가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심값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값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모델은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이 10평짜리 집 하나, 15평짜리 집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10평짜리 카페가 되겠습니다. 카페. 자 그렇게 했을 때 집을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을 나열식.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금 더 재미나게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이 집이 거닐 수 있는 정원이 여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카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원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정원은 큰 게 없어요. 얘를 여기다가 앉히자니 여기 정원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면서 이 집은 정원이 호수를 바라보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높이 차이가 조금 나요.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원.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나는 정원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정원을 올라가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모델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두 번째 모델은 조금 집 한 채로 위치를 제가 좀 바꿨어요. 집 위치를 바꿨더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집을 위치를 바꾼 건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집도 똑같이 두 번째 집도 똑같이 됐는데 세 번째 집을 어떻게 했죠? 슬쩍 약간 틀었어요. 방향을 틀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하나. 그죠? 딱 틀고 틀고 뒤로 살짝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얘 그때야 공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호수를 바라보고 이 두 번째 정원은 아까도 있었죠. 아까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얘를 곡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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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아 되게 곡선으로 하니까 뭐예요? 자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앞에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서서 좀 여백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졌죠. 어쨌든 두 번째 집을 정원을 만들 때 곡선으로 우리가 연장했다라는 거. 세 번째 카페라고 그랬잖아요. 미니카페.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곡선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얘도 역시 곡선 값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전체 정원을 봤을 때 예쁜 디자인 선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아까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뭐가 하나씩 금이 거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금이 거져 있는 거 보니까 아 담장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2호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담장을 만들더라도 담장을 한꺼번에 쭉 만드는 게 아니라 담장, 끊었다가 담장, 끊었다가 담장.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가 뭐예요? 여백이 공간이 나와지면서 그런 데는 식물로 식물이 담장을 좀 대신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깊이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기능적으로 담장도 되지만 멋스러운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담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시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채의 집은 똑같이 놔두고 집 한 채만 제가 틀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세번째 디자인 한번 가볼까요? 자 세번째 디자인입니다. 오 세번째 디자인은 어떻게 했어요? 집 한 채마저 카페였는데 카페마저 얘를 방향을 틀었어요. 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호수를 모두 다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 집은 뭐였어요? 이 집에 막혀가지고 호수를 못 바라봤죠. 그래서 얘를 살짝 틀어서 얘도 뭐를 바라보게 했어요? 호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각각의 공간이 있으면서도 각각의 공간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자 어떻게 존중을 받는지 볼까요? 자 이 집은 아까 여기서부터 역시 단차이가 나는 정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두번째는 곡선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직선으로 다 끊었어요. 직선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도 하나 놨네요. 어쨌든 첫번째 정원은 첫번째 정원에서는 곡선이었지만 여기서는 직선을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얘도 직선을 이렇게 따라가게끔 되어 있으면서 얘의 정원이 공간이 같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돌아다니냐고 왔다갔다 할 때 이 집에 사람들이 여기 쉰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얘네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담장을 조금 저희가 만들어서 보호를 해줬죠. 그런데 계속 얘기하죠. 이런 담장은 담장원의 역할이 아니라 미적인 것을 끌고 온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모델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짐을 부리고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도 뭔가 살짝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꺼번에 우리 정원이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정원이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통과했을 때 여기 섰으니까 정원이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원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때요? 집의 위치를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한 개, 두 개, 세 개도 있지만 각각의 시선이 가는 것들마다 정원이 계속 다른 정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집이 지금 1차 미팅을 했어요. 제가 1차 미팅을 했는데 1차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3개가 보여드렸더니 이 좋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3개가 다 좋은데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하시는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을 정리했죠. 우선 내가 좋아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좋지만 나한테 끌리는 선을 먼저 어떤 것인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A모델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 B모델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 C모델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을 각각 그냥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섞어요. 누가. 2호가 막 섞어요. 그래서 한가야 안으로 또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집을 지을 때 정원사에게 찾아갔더니 집만 좋은 게 아니라 집과 정원이 함께 좋은 집을 지워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죠. 그래서 누가 주변에 집 지은다고 하면 야야야 정원사한테 먼저 찾아가야 돼. 그래야 더 좋은 공간들을 찾을 수 있는 재미가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축가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건축가한테 만나셨더라도 건축가한테도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하시면 그 건축가들도 잘 도와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집을 앉힐 때 여러 가지의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집과 좋은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친구들 즐겁고 싱그러운 봄날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